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권의 단일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이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의 단일화 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힘들다. 그래서 단일화가 가장 큰 정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안철수가 여권을 만나서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야를 간보면서 단일화 견적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안철수 후보는 여권에도 야권에도 보고 어느 유리한 조건을 보고 단일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또 한쪽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카드로 양쪽을 쓰고 있는가. 모두가 다 가능한 형태지만 그러나 정권교체를 주장해왔던 안철수가 여권을 만나서 단일화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 자체부터가 안철수의 그야말로 간을 보고 있다 하는 프레임을 작용할 것 같아서 안철수의 악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조건으로 총리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조건으로 총리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일화 견적서를 지금 여권에도 지금 뭔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최재천 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면담 직후에 안철수 후보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조건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최재천 전 위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를 면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면담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평소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자주 전화로 통화하는 분들이다.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수상한 겁니다. 특별한 얘기 아닌데 왜 만났나.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회동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최재천 전 의원이 유일하게 배생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재천 전 의원은 민주당계 인사로 2015년 탈당한 뒤에 정계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담 직후에 안철수 후보와의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재천 전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과 안 후보의 중계 역할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5년 문재인 당시 최천년 민주당 대표와 안 후보가 갈등을 빚을 때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이후에 안 후보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최재천 전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날 안철수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최근 단일화 조건으로 총리직을 요구하더니 알고 보니 민주당과 내통을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 장사꾼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 몸값이다, 그리고 장사꾼이다 이런 것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프레임이어서 이런 말이 계속 오가면 정말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단일화 분위기가 되더라도 이런 감정 앙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덜어 많이 받기 때문에 경쟁하게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기소도 좋지 않은 데다가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을 지금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도 안 후보지만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위원장이 여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모두 과거에 민주당에 부역한 사람들이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에게 양보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에게도 자리를 양보했고 그리고 김종인은 문재인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전달하는 관계자는 또 이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단일화를 반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하자 결국 단일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재차 완주의지를 밝혔지만 정치 명분과 실력을 챙기기 위해서 단일화로 갈 공산이 크다. 단일화는 누가 받으려도 갈 것이다. 안철수도 바보가 아닌다면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했다가는 나중에 무슨 소리를 역사의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가 만약에 단일화를 위해서 여야를 다 같이 탐색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정권교체를 한다고 해놔 놓고. 만약에 이재명으로부터 저 돈 조건이 오면 거기로 가게 된다면 정권교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막바지로 가면서 양강후보척은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최대한 빨리 단일화에 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단일화는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권은희, 권은희, 거기에 있는 이규태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이러니까 우리가 협상에 나갈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나갈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뭘 하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단일화에 고민한 적도 없고 방식은 더더욱 고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는 없다 하는 게 전략상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관원토럽에 참석한 안철수도 정권교체의 주역이 드러나왔다.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적이 없다.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진전성을 갖고 단일화 제의를 하면 논의할 수 있나?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한 답을 미리 들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원내 정당 후보 4명 간의 정말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원탁 테이블도 좋고 TV 토론도 좋고 그런 자리를 막으러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하에 대해서 답을 미리 들을 필요는 사실 없지만 원내 정당 4명 후보 간의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원탁 테이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4명 간의 대화는 TV 토론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4명 모여서 단일화 하자는 얘기는 아닐 텐데 어쨌든 안철수는 단일화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단일화가 지금 만약에 한국경제신문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여권도 만났다면 그리고 김종인이 단일화를 위해서 중간 다리를 놓고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전국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다. 그런데 저는 믿기로 안철수가 이재명과 단일화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만났더라도 이재명이 몸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나더라도 만나는 조대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등에 대한 압박 카드로 설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이재명과 단일화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주고 그래서 지금 임명진 목사도 빨리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행곡이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